정종대왕 후룬 재앙은 왜 아버지 태조 건원능에서 모실까? 조선 임금들의 재앙은 종묘와 왕능에서 모신다. 종묘대제와 왕능 재앙, 절차는 비슷하다. 다만 눈에 보이는 차이가 신관례다. 종묘대제는 신관례를 하는 반면 왕능 재앙에서는 이 절차가 없다. 신관례는 새벽에 울창주를 땅에 부어 신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신은 아침이 오기 전이고, 관은 울창주를 땅에 붓는다는 것이다. 재앙의 상징적 개념은 저세상으로 간 사람의 정신과 육신을 모두 모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종묘 재앙에서는 신주를 신탑에 받든 뒤 향을 피워 하늘에 계신 홀령을 모신다. 또 울창주를 관지에 부어 지하에 계신 체백을 받들고, 예물인 폐백을 올리는 예를 갖춘다. 관지는 신실한 바닥에 만든 약 1미터 깊이의 구멍이다. 왕능 재앙에서 신관례를 하지 않는 것은 체백이 재앙 장소인 왕능에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의 두 번째 군주인 정종과 왕비인 정안왕우 김씨를 기리는 왕능 재앙은 예외다.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신관례를 한다. 2021년 정종 부부의 후룸 재앙은 10월 24일 봉행됐다. 재앙일이 정종대왕은 10월 24일, 정안왕우는 8월 11일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안왕우 재앙이 연기돼 정종대왕의 기일인 이날 모셨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재관 13명, 준비위원 3명, 찬반원 3명 등 19명만 홍살문 안에서 제외했다. 다른 찬반원은 홍살문 밖에서 찬반했다. 초헌관은 이남수와 이병창, 찬자는 이용태와 이장길, 대축은 이장길과 이용태가 각각 복무했다. 대항석에서는 이석동 후룸 봉양회장, 이치중 선성군 타종회장, 이관주 경능 봉양회장이 예의를 갖췄다. 정종 귀신제와 정안왕우 재앙은 신관래 절차와 함께 봉행장소가 부왕의 침전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태조 침전에서의 재앙은 남북분단 때문이다. 정종과 정안왕우 김씨를 모신 후룸은 북한지역인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다. 1412년 6월 25일 정안왕우가 58세에 승하하자 이곳에 안장됐다. 7년 뒤 정종이 승하하자 조선왕은 최초로 왕과 왕비 두 봉분을 난간석으로 연결하여 만든 쌍능 형식으로 조형했다. 후룸 재앙은 조선 태종 때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광복과 함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 남한의 후손들은 후룸에 갈 수 없었다. 후룸이 북녘에 있는 탓에 다른 왕능과는 달리 재앙을 능해서 지내지 못했다. 이에 정종의 십오왕자 후손들로 구성된 후룸 봉양회에서는 정종의 귀신제를 부왕인 태조의 침전인 권얼릉을 빌려 모시고 있다. 권얼릉은 경기도 구리의 동구릉에 있다. 정종과 정안왕후 김씨의 체백은 개성에 모셔져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정종의 귀신제에서는 체백을 모셔오는 신관래라는 특별한 과정이 진행된다. 신관래대는 권얼릉 정자각의 뒷문을 닫고 병풍을 친다. 병풍 앞에 교의를 설치하고 신주를 모신다. 재앙에서는 정종과 정안왕후 양위의 신의를 함께 받든다. 기일의 주인공 한 사람을 모시는 게 예법의 정이라면 부부를 모두 받드는 것은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왕실의 예법은 정보다 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1년 재앙에서는 왕과 왕비를 연이어 따로 재앙했기에 각각 한 신의만 모셨다. 정종은 비록 부왕의 침전을 빌려 재앙을 받지만 봉심은 여느 왕능 재앙처럼 진행된다. 재앙 하루 전에 재관들은 습이, 봉적을 위해 권얼릉 정자각에 모인다. 이때 후룽 봉양회장과 재관들이 권얼릉을 봉심한다. 조선의 권국주인 태조에게 아들인 정종의 재앙을 장소를 옮겨 행하는 사연을 고하는 의미도 있다. 후룽 봉양회에서는 20여 년 전에 정종의 능을 살피고 재앙 봉양을 위해 방복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종의 후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개성에서의 후룽 재앙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글쓴이 이상주 세종대왕신문 발행입니다. 세종왕자 밀성군 파종회 학술이사로 전주희씨 대동종약원 문화위원이다. 세종왕자 밀성